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어릴 적 중학교 2학년일 때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작 몇천원 되지 않는 돈이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한 저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오 그래도 되게 화나고 열받았었군요. 늦은 시간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와 불 꺼진 교실 무섭다는 생각보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더 컸던지라 교실에서 밤을 지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와 책상에 엎드려 눈을 붙인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위층에서 누군가가 뛰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고 순간 무서운 마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학교에 일찍 온 친구가 저를 보고 깨우더니 왠일로 네가 일찍 왔냐며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룻밤을 학교에서 보낸 거였죠. 그러다 며칠 전 꿈을 꾸었는데요. 저는 꿈 속에서 다시 그 어릴 적 교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꿈을 꾸며 과거의 어떤 특정 장소에 가게 됩니다. 이분은 그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다시 위층에서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쿵 쿵 쿵 엄청난 공포가 밀려와 이전과 같이 의자에 걸쳐둔 점포를 뒤집어 쓰려고 하니 산발을 한 여자가 제 점포를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겁니다. 그때처럼 그냥 잠들지 말고 나랑 놀아줘요. 저는 너무 무서워 순간 잠이 깨어버렸고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전 다시 그 꿈을 꾸게 된 걸까요? 이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팩트 있는 어떠한 경험치를 가지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다시 그곳으로 기억이 되돌아가거나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위층에서 무엇인가가 뛰었다면 사람이었을까? 나 말고 다른 학생이 있었을까? 저는 이 학교라는 장소는 정말로 영가가 많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좋은 의미의 학교지만 음의 기운이 정말 강한 특정된 장소의 파상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학교는 가끔 폐교도 빨리 오죠. 그런 곳에서 밤을 샜는데 과연 그 어떤 존재의 영가가 나를 내려다보지 않았을까? 이거는 현재의 흉가가 아니더라도 그 넓은 학교에는 반드시 다른 존재가 같이 머무고 있죠. 당신은 그 경험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잠들지 마 나랑 놀아줘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진짜 오금을 저렸을 거야. 그 공포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기억이. 정말로 그 존재가 그때처럼 나를 따라왔을까?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잠자리에 부엌 칼을 칼끝이 문을 향하게 벽에 밑에다 놓고 잠을 한 번 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작은 비방이죠. 그래도 만약에 그 꿈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때는 또 다른 비방을 일러 드릴게요. 꽃님들 흐뭇하여 놓고 주무세요. 칼 것은 문 밖을 바라보게 재미있으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뜨거운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